와 난 광산 이거 구수로 찍는 게 어때? 나는 것 같아. 광산으로 형기록 찍으려다가 못 찍으려는데. 광산 형기록 찍으려다가 안 찍었다고? 못 찍었어요. 안 찍은 게 아니고. 아르테메스로 이거 1등 되지 않다고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아 8초짜린데 이거. 아 깨비? 광산은 10등 안에 하면 할 수 있겠다. 광산은 10등 안에 할 수 있겠다. 초반부분 6커팅 드립이에요? 네 맞아요. 아 빨랐는데 이거. 아 빨랐는데. 맞아요. 경현아. 네? 네? 광산 타이전 찍기 하자. 지금요? 누가 더 먼저 찍나? 네. ㅉㅉㅉㅉ 나? 응? 형 8초 찍었어. 벌써요? 아! 9점 고기! 응! 응, 안 돼. 내가 실수했어, 실수. 응, 내가 먼저 찍어. 재현아. 네? 8초 찍기 위해서 지은 사람 벌칙하기로 했어, 이제? 그냥 목소리 끊겨요. 8초 찍기 위해서 지은 사람 벌칙 걸래? 콜? 뭐? 뭐 갈래요? 1번? 하고 나갔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? 응. 실화? 응. 오케이, 콜. 아! 찍었다! 뭐 안 돼? 네? 뭐라고요? 찍었어. 몇 초인데요? 8.9. 와... 2번 수고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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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정현아 쏠렸지, 솔직히? 네. 연기 좀 잘하실래요, 형님? 어디에? 아, 뭐야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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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또 고쳐보이 미친 거 아니가 이거 진짜 아 이럴봤네 진짜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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